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정말 안전한 것일까? 최근 눈에 띄는 현수막의 단어는 괴담이다. 광우병 괴담, 한미 FTA 괴담, 사드 괴담, 일본 방사능, 독도 괴담, 나라 망치는 거짓 선동 등 그 내용은 여러가지이다.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이다.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낸다니 일본 어민만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방사능 오염수는 단지 괴담일 뿐이라며 연일 언론에 외쳐대고 거리에는 현수막을 걸 정도다. 지난 6월 7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의 방사능 괴담이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야당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여전히 검증되지 않는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은 괴담을 주장한다고 했다. 급기야 6월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면 세계보건기구 운용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라고 답했다. 국정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이 국민의 불안감을 외면하는 발언을 했다. 국정부 여당이 이렇게까지 괜찮다고 강변하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정말 안전한 것일까? 처리수와 오염수의 차이 6월 12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한 시운전을 시작했다. 2011년 3월 11일 지진과 쓰나미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녹아내린 해결료는 주변 구조물을 녹여 덩어리인 대부리 잔해가 된 채 원자로 바닥에 남아있다. 이열을 냉각수로 식히는 중이다. 당연히 그 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이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다. 오염수에 있는 64개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백 37등 9개에만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고 있다. 이중 3중수소가 쟁점인 이유는 알프스는 3중수소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중수소는 물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제거하기 어렵다고 한다. 3중수소 연간 1mSv 기준치보다 훨씬 낫다며 문제없다고 한다. 3중수소 규제 기준치는 1리터당 6만 베크렐이다. 이 농도에 3중수소 물을 매일 1리터씩 마시면 연간 1mSv 피폭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도쿄 전력이 3중수소의 주로 한정에서 말하는 의도는 다른 물질에 비해 적게 나오고 방사선 영향 분석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 무엇보다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3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발생하는 내부 피폭의 영향은 제외하고 있다. 내부 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는 해외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3중수소가 유전독성과 발암성을 경고하는 연구도 있다. 3중수소가 아니어도 다른 방사능 물질은 계속 검출되고 있다. 방사선 핵종인 우라늄의 경우 45억 년의 방감기인 우라늄 238이 누출됐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 쥐노레미의 발견이 이미 보도되었는데 안심하라고 말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표현한다. 처리를 거친 것이니 처리수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처리수라는 표현은 오염된 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준다. 오염수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용어다.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은 왜 이리 방류를 서두르는 걸까? 일본은 현재 하루 약 130톤 발생하는 오염수를 알프수로 처리해 천여개가 넘는 탱크에 보관해왔다. 탱크 용량이 꽉 차서 2024년 2월에는 탱크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돈을 들여 탱크를 짓는 것보다 방류하는 것이 돈이 덜 들기도 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즉 비용을 아끼기 위해 처리수라는 표현으로 아직 방사능 물질의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려운데도 내보내지 자국민인 일본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반대하는 것이다. 후쿠시마현 어민들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꺼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바닷물의 영향은 농민에게도 미치니 농민들도 반대한다. 당연히 한국의 어민들, 생선을 먹는 시민들, 바다에서 미역이나 김 등을 양식해서 생활하는 사람들로서는 방사능 오염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수산물이나 해조류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이고 이는 어민들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생명과 생존의 문제다. 인근 국가만이 아니라 바다에 물이 흐르는 걸 감안하면 이는 전 세계 시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직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그대로이지만 보관 중인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용없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것을 괴담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진실을 가로막는 괴담이라는 프레임 그러나 괴담이라는 말은 어민들은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낳는다. 괴상한 이야기라는 뜻의 괴담은 허위선동, 과장된 이야기란 뉘앙스가 강하기에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를 단번에 차단하는 단어이다. 실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때에도 정부는 괴담기라고 일축했다. 2008년 촛불을 들이밀며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는 광우병 사태와 똑같다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한다. 그때도 시민들이 반대했던 것은 제대로 된 검역과 제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에 걸린 고기도 들어올 수 있다며 반대한 것이다. 실제 국민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검역을 강화하고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원령을 30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규모 발병 등의 큰일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 시민들의 우려가 괴담이었던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부 정책을 바꾸었기에 그나마 지금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어도 큰 사건이 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괴담이라는 말 자체가 진실을 가리는 프레임이다. 보수 정치인들은 프레임으로 사람들이 사건과 진실에 대해 관찰할 기회조차 차단한다. 허위를 두고 보수 정당은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 자부할지 모르지만 나쁜 정치임은 분명하다. 좋은 정치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고 입을 열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촉진하고 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여 공론장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쁜 정치는 애초부터 진실이나 사실관계 사회 구조에 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 단정하도록 낙인 찍는다. 즉, 빵사능 오염수 방류는 괴담이므로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 가질 사안도 아니라고 선동한다. 오염수 동맹이 된 한일동맹 괴담이라고 말한다고 오염수 방류 지지로 돌아서지 않는다.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증명하고 대책을 내야 한다.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데 불안이 사라질 리 없다. 시민들의 불안은 소금과 김 등의 사재기로 나타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소금값이 5천원씩 뛰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소금은 필수적이라 모든 음식에 들어가니 더하다. 오염된 것을 먹지 않더라도 오염된 바닷물은 전 세계의 바다로 흘러가니 전 지구적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상관에 있는 사람은 안전할까?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다와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공기의 순환 속에서 바다 오염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는 일이다. 모두의 현재와 미래의 생존이 걸려있고 생태계의 지속과 관련된 문제다.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사항이니 급하게 방류하지 말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안전성을 확보하며 다른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어찌 괴담이란 말인가. 온갖 우려가 있고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도 분분한 상황이고 다른 핵종에 의한 감염 어종이 나오는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가 괴담이라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한일 양국은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세계 시민 사회의 일원 협소하게 하면 유엔 인권위 사회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를 위험으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 그야말로 오염수 동맹이다. 우리가 맞서야 하는 것은 괴담이 아니라 오염수 동맹을 깨는 일이 아닐까. 괴담이라는 표현으로 가리려는 인권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를 오염수 동맹의 탐욕에 저항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